이로 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이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은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생명과 또 그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언에 따르는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마치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사람의 어떤 신랄 같은 희망과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유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할 뿐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은 이제 다 끝나버린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탁의 말씀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 이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유언이라는 말로 그렇게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안에는 우리는 약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기를 늘 좋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셨고 그와 대저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엄청난 무게와 그 광채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뿐인데 우리 악기도 사실은 대단히 그 연약함 속에서 너무나 빛나고 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해 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유산의 막대하고 놀라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생명을 증식하고 번식해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30배, 60배, 100배 이 멀티플리케이션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탄식하거나 부족함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의 내쉬빌에 가면 벤더빌트 대학이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아시는 분은 벤더빌트 대학을 아시나요? 저는 사실 큰 관심은 없는데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가끔 오셨던 한기채 목사님이 벤더빌트 대학에서 학위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되게 좋은 대학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9월에 한국에 가서 신청교회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벤더빌트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하셨네요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세요 아 그러세요? 석사를 더 좋은 대학에서 했더라고요 예일대학에서 했는데 벤더빌트 대학에서 보통 대학 이름을 그렇게 지면 이제 뉴욕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명이고 근데 뭔가 이렇게 길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대개 벤더빌트는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제독이라는 남북전쟁 때 그 선박을 기증하고 또 위에서 제독으로서 싸웠던 선박왕 출신이에요 그래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거의 중반 너머까지 살았던 미국의 선박왕 제독 출신입니다 그 사람은 남북전쟁에서 그런 명성을 얻기도 했지만 사실은 해운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보통 부자들이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벤더빌트를 대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에 대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상속하셨다는 것을 아무런 우리는 공로가 없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상속의 증서를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 생명 주셨다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살려만 주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너들이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많은 것들로 우리로 부역해 하시고 또 이를 전하고 흘려보내고 이식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예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상속자의 수업을 받고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노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벤더빌트는 선박 해운업에서 선박왕으로 엄청난 부를 모았는데 그는 거기에서 업종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말 사업계에서 황금알과 같은 철도산업에 그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놓여지는 모든 철도산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주식으로서 그 모든 재산들을 증식해 나가는 거죠 그분이 돈을 번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9세기 중반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가 가진 현금 자산은 약 1억 달러 그리고 그의 가진 부동산과 모든 자산은 약 2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 수리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저로서는 2억 달러가 19세기 중반에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자산으로 전환시켜 보니까 한국 돈으로까지 하면 약 14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제 총생산의 약 20분의 1, 약 5%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벤드빌트에게는 아내와 두 번째 아내죠 그리고 12명의 아들, 딸이 3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9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고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 왔을 때는 두 명이 미리 죽었어요 12명의 아들, 딸 중에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10명이 남은 거예요 자식 10명이 아내와 자식 1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달러를 상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 벤드빌트는 막내 아들의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받거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가 마음에 있는 자녀에게 남기는데 막내 아들에게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 남았는데 네 번째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 후에는 딸들이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에게는 생각이 없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약간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정신병원에도 그 벤드빌트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아들 윌리엄에게 95%를 준다고 그러니까 9,500만 달러를 첫째 아들에게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아들, 딸과 그리고 자기 두 번째 아내에게는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25만 달러에서 한 한 50만 달러까지 그러나 나머지 5% 안에서 이들은 나눠먹고 떨어져 이렇게 되고 큰 아들에게 95%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메리라는 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도 10명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10년 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송도 2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났는데 역시 유언장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95%, 9,500만 달러가 유산이 물려졌고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 아내에게는 50만 달러 다른 자녀에게는 25만에서 50만 달러들이 이렇게 나누셨는데 다른 자녀들에게 주어진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막대한 액수였지만 그러나 95%가 간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은 50만 물을 받았는데 5년 만에 자살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은 95%의 막대한 재산을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약 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두 배로 늘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가 이미 50대의 나이였고요 7년밖에 살지 못해요 미국 경제의 20분의 1을 가지고 두 배로 늘렸지만 그는 7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아들에게 95%의 어마어마한 미국 경제력에 정말 중요한 부분과 같은 상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별로 어디에다가도 쓸 것 없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의 어마어마한 그 새 언약에 의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거쳐 쓴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새로운 상속증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준다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언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느라 그 언약은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상속증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거두셨을 때 그때부터 유효한 상속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나라의 권세와 권리를 갖는 상속증을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사하면 갑절의 이윤을 남길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멀티플리케이션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나아가는 일들을 나의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꿈꾸지 않느냐 왜 비전을 선포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적게 적게 생각하고 계획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허황한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황한 꿈을 꾸고 무조건 공짜를 막 갖다가 붙여라 공공공공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말씀에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의 손자를 향한 이야기 이 도토리 하나에는 얼마만한 도토리가 그 안에는 담겨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DNA 안에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마르지 않는 또 다른 도토리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안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상속증서와 같은 그 복음의 DNA 안에는 얼마든지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또 그리고 이식할 수 있고 번져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힘과 경제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속 분쟁을 할 필요도 없고 이를 위해서 소송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가 소송을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의 지난 여름날을 알고 있고 그리고 네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입증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 하겠지만 나는 너의 믿음을 지켜주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가진 것은 막대한 하늘의 유산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케일 잡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기를 낮추고 될 수 있으면 자기를 비하시켜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여겼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속자면 하나님의 상속자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마라톤으로서 평탄한 구간, 힘든 구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의 전성기가 있지 않습니다 마라톤은요 피니쉬 라인의 전성기가 있는 거지 과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탄한 구간을 달렸다고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나 다시 돌아갈 수 없나요? 그러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시절이 한때 평탄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요즘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옛날을 돌아봐요 여러분 그건 나폴레옹이나 하는 일이고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지옥에서 살면서 옛날 좋았던 시절이나 회고하고 과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구간에 여러분 이제 어필이 있고 마지막 바람이 부는 맞바람을 맞고 싸워서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피니쉬 라인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면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주실 힘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그 힘을 얻자 할렐루야 겨울을 지나며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좀 약해지고 건강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순절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힘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상속을 95%가 아니라 아마 99%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라 꿈꾸는 대로 부어주리라 선포하고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리라 저희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도를 위해서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르던가요? 마르지 않습니다 책을 아무리 써서 해도 그 권한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셨는데 고작 나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지 못하고 늘 자신 없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나눌 때의 자기의 소원을 그때 우리가 귀담아 듣고 기억했다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싣고 내 마음에 진정을 심어서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듯이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그녀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치고 그리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리라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는 불이한 재판관처럼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에게 증여자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성경은 구원기업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의 모세에게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오직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이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부으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먹과 같이 부정하고 불이한 죄악이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저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치유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열어주세요 가게 해 주세요 열매 맺게 해 주세요 전해지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 31장 말씀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예 사람으로서의 그 다리를 놓는 중보자였습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평화 없는 세상과 주님의 나라 사이에 중보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 탓하지 말고 연약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 특파원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상속권을 주님 앞에서 활용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그 권한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양의 큰 목자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 저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중보하고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산의 유언의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파워입니다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이 물려졌다는 거예요 우린 물질을 뭔가 헛되고 부정하고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강건함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은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생각은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락을 낳았습니다 고린도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라고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부정한 죄를 짓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 순결하면 된다는 여러분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명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명의 전입니다 어제도 청년들과 12시까지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왜 12시까지 했느냐 하면 생활과제가 다 길었기 때문에요 자기 인생 이야기 다섯 가지로 사오라고 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재미도 있고 긴장도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함께 나눴어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상처와 고통이라고 말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내적 치유를 계속 계속해야 될 만큼 우리 인생은 상처로 표현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보배를 담은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토나가 지난 구간을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는 뒤돌아보며 살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나 그 렛대의 강에 던져버린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돌아보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과거에는 뭐가 있었느냐 상처와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처로 인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랑에도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메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메이지 않는다 이 전 일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 않아요 전에 사랑에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난 날이 어떠했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만 순결하면 육체는 어떠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만 온전하면 물질생활은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해 주시는데 물질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상속권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미니멈 물질일 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맞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를 기뻐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축복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영적인 축복만 있으면 돼요 아닙니다 과수원 지기가 어떻게 영적인 축복만 가지고 있습니까? 과일이 열매를 맺고 더 좋은 품종으로 열매를 맺어서 시장에서 찬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많은 곳에 유통하는 명가의 과수원에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열방의 장사꾼으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이건 제가 무슨 재테크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깃과 기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16편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분깃, 내 잔의 소득,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는 물질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험불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물질에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저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디아스포라에서 또 선교와 목회자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 아카데미 이제 또 오하나도 다시 시작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있지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는 그릇이 작고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출마하고 막 조직에 들어가고 나타내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매번마다 준비해야 되고 내 안에서 그냥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아요 지표를 가도 말씀 제목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늦게 늦게 나가요 왜냐하면 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냥 아무 얘기나 옛날에 소찬하신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18번 갖고 그냥 해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런던에 있는 한빛교회 지표를 또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가기를... 디아스포라에 대해선 회장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성도가 가 있는 부다페스트 교회에서 제가 집회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디아스포라 교회인데 제가 네임별류가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로 진검승부해야 되는데 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올해도 또 와달라는 거여서 제가 올해는 다른 분이 가면 좋겠어요 제가 김응석 목사님 추천해 드렸어요 우리 교회 단골 손님이고 믿고 하는 분이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 또 런던의 한빛교회는... 거기도 좋은 교회예요 한때는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그랬는데 김동윤 목사님도 좋은 분으로 알고 있고 그 핸드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수준이 높게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제가 돌려서 한번 보라고 수련의 핸드북도 이렇게 멋지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말씀 제목을 이렇게 주제를 주는데도 저도 집회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은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했던 아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08년부터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다 정리해놨어요 제목을 그런데도 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심 끝에 제목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 외에도 선교지에서도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이고 그 가운데서도 저에게 주어진 양육의 과제들 또 가능하면 신방까지도 하려고 생각해요 우리 이충만 목사님하고 노재도 잠깐 휴식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이충만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사역이 한 3분의 1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도 타고 가끔 짬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난 2년 동안 그럴 틈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가요 서로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같이 커피 한 번 마실까?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일이 밀려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금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짬이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런 우리가 도대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순정하는 것마다 열매맺게 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50여 개 교회의 묵상집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면은 우리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거 저에게만 그렇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상속자의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르지지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이다 물질적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실제로 나타나는 것 달리는 것 실제로 열매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델이고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것에는 열매가 있다 부족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도 선포하고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도 이건 순전하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하는 것 외에는 그 교회에서 성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나 거기에서 있는 핵심 성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기록을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대접받고 덕을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이식하러 온 사람인지 적어도 그 구별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마 조금 바보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임별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도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게 흘러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대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벤더빌트의 그 유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모에게서 내려놓은 거 그냥 어떻게인가 흥청망청 살면 되는 것 아닐까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고 할 적에 슈발바가 있었을 때 그 아프리카에, 밧조된 병원에 오랫동안 청소부로 일하시던 그 나라 잊어버렸어요 아프리카의 북쪽에 그 나라에 있는 프랑프루트의 150명 정도의 공동체 거기서 건축하는데 우리에게 헌금해달라고 왔잖아요 제가 웃었어요 우리 건축하는데 지금 어림도 없이 예산이 부족한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도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서운이 있어서 나누는 것뿐이라고 제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자기들이 교회를 그럼 사진을 쫙 보여줬어요 자기들이 실제로 일하면서 작은 예산으로 그리고 침례 탕도 만들고 그러면서 전 교인이 그렇게 공장 건물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를 개조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니네 일을 우리에게 떠밀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그가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받아들일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거나 헛된 욕망을 품는다면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청지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드러면 남은 생명의 시간 동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때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과 번성과 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청년 제자반 얘기를 어제 했으니까 따끈따끈하니까 얘기하면 지난번도 있었지만 이번에 청년 파워 제자반이 오기입니다 제가 성인 제자반을 하면서 좀 여력이 부족하니까 힘이 좀 달리니까 또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게 저에게 만만치 않은 일이 되어서 자꾸 계속 이어가는 걸 미뤘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양육되면 그래도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지만 올해부터는 딱 정해놓고 하십시다 1년에 그 다음 기수는 딱 정해놓으면 정교한 자녀도 압력 넣으시고 정교한 자녀도 압력을 넣고 청년부에서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힘이 나고 틈이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직 오기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저도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물론 그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놀라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일단을 볼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자 그런데 실질적인 힘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구하시고 육체적인 강건함도 구하시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힘도 구하시고 생명을 번식할 수 있는 힘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예수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이라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물리적으로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우리 안에 구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유하면서 마지막 구간에 힘을 얻고 피치를 얻고 달려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모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얘기할 때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나이도 들기도 했지만 영적인 부모됨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0대 초반의 나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모됨으로 서십시오 영적인 부모됨으로 그러지 않고 마치 서비스업 정사자처럼 처신하지 마십시오 안내자나 가이드나 아니면 정보를 전하는 사람으로 처신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서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꼴을 빚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순장님들 그리고 사역팀장님들 영적인 부모됨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번에는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이 제목을 갖고 나누고 반드시 돌파해서 승리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문 기업이 될 겁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3월에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교회 되기를 우리의 디아스포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